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재판받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6월절과 무기월절이 이틀이 지나면 그렇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6월절 바로 전날, 6월절이 시작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만일에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그날 그때 어떤 예수님을 잡거나 그러면 밀란이 날지도 모르니까 이 6월절은 지나고 나서 하자 이렇게 자기들에게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룬 것은 바로 가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가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대정들에 가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들의 결정과는 다르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이거든요. 6월절 양이 돼서. 왜 이 6월절 양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베푼 것이 바로 6월절인데 그런데 이 6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 잡는 날 예수님도 잡히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식사할 자리를 찾은다고 하셨어요. 베단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상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옥합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300대 날으로 인해 된다고 다른 복음이 있는데 한 대 날이 하루에 청년의 일당이니까 300일치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했죠. 옛날에는 우리 지금처럼 병이 좋은 게 아니라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돌로 만들어서 우에다가 돌로 된 것을 이렇게 마개를 해서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깨뜨리고 부어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어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만둬라. 어쩌게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면서 이는 나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이 무슨 말이지. 아직까지도 감히 잡히지를 않고 그렇지만 이 영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셔서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몸에 향해를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 예수께서 우리가 6월절 음식을 먹자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셨어요. 성내로 가면 물 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음식 먹을 객실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는데 여기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자 잡수실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판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걱정이 돼서 납니까 납니까 하고 전부 다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하면서 빵을 잡을 때에 가루니다가 그 순간에 같이 넣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자들은 이 현상을 잘 모르고 가루니다가 예수님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할 때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다가는 두려우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화가 그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가루니라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고 모든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계일까지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그래도 자기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파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생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청계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부자 때문에 교만하고 있다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앉아있어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일 때 떡을 가지시고 이것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주는 나의 몸이라고 하시면 나눠주시고 또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잔을 가져서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는 포도,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포도 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레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오늘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아 난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한쪽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 높은 다른 곳으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왔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 기도했죠. 이 자들을 내게 떠나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큰일이 기도할 때에 정말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도록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너무 부족하고 육신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 기도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서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면 제자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전부 다 고라떨어져 있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에게 일어나서 깨워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육신은 마음의 원이지만 육신이 아까구나 다시 가서 또 동일할 말씀을 기도하시고 또 와보니까 또 자 다시 한번 깨워주고 또 다시 가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간절히 세 번씩이나 기도할 때 이제 새벽녘이 가까웠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일어나라 하고 나를 바른 자가 걸어왔다. 그런데 가로녀다가 병절들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고독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왔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내려오실 때 세 번의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떡을 대기하는 경제적인 원리 높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종교적인 원리 기적을 행하는 종교적인 원리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원리 이런 것과의 세상을 추구할까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 헛되구나 말씀을 안 하시면 당신 가슴에 품고 간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게 마요에 예수님 홀로 가는 그 길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어떤 한 마디씩 제자들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나는가 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바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고난의 메시아 한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진애들이 크다고 자랑하고 요한과 야곱을 와가지고 왕이 됐을 때 우편이 좌의정 우의정 삼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랬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당신의 아픈 가슴을 감고 계속해서 겟수님의 동작이 폭탄하고 터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가자 얘기를 할 때에 가루니다가 찾아오죠. 그래서 가루니다가 와서 예수님을 입을 맞추면서 라피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잡게 한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구의 길을 쳤죠.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이 제자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고 그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봐요. 이처럼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아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다 도망가고 이들이 가서 갔다가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아마 뒤쫓았겠죠. 베드로도 역시 뒤쫓았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벗은 몸으로 있다가 이 마가복음의 한 청년은 자기 자신인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기 자신인데 예수님을 따라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기 때문에 자다 말고 일어났겠죠. 와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대제상 앞에 와가지고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얘기 저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대제상의 마지막 한마디로 한마디로 딱 결정했는데 뭐냐면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탁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했지만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증언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당신이 죽으신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증언해야 할 책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얘기할 때 대제상 이 말을 듣자마자 옷을 빡빡 찢고 그리고 더 이상 증언 필요 없다. 이건 신성모독한 자다. 이건 죽어야 마땅하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될 때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고 하는 일을 했는데 더 이상 증언 필요 없다. 어떻게 생각하냐. 죽일 자다. 이렇게 얘기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하는 다라고 각가지의 못된 짓을 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때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뱉을 받고 때림을 때맞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겪게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을 할 때에 때리는 어떤 일이 생겼냐. 베드로가 여정이 와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해도 다 아프긴 하다가 닭이 두 번 울게 될 때 그는 가서 울게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묵묵하게 그 길을 갔어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뭐라 하든지 누가 뭐라든지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이 멍청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왜 저렇게 바보처럼 믿는가 왜 이렇게 모자라게 믿는가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믿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예수님은 당신 가슴에 품고 가시듯이 오늘 또 믿음의 주여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도 모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고 자르라고 그렇지 지침없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내가 지혜가 많고 내가 모든 재물이 많고 모든 거 한다고 해도 그건 다 내 것이 아니고 죄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두가 다 버렸어요. 베드로조차도 자기는 죽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를 막상 당하고 보니까 감당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꼭 베드로를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이 정말 자기 속에서 우러나왔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결단이 있었겠지만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잠깐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오 고백하니 그 순간부터는 한 번도 뒤돌아온 적 없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왜? 그 속에 그런 감격과 그런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가 나약해서 베드로가 되었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마와 같이 끝까지 가는 믿음을 가졌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자가 되겠다. 베드로도 돌이켜서 울고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가른이자도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가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 그러나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확 붙들어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능력 같고 그때그때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서 그 길을 향해 갈 때에 복된 자리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리는 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질 수 있는 사람은 지고 가는 것이고 가다가 쓰러지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돌이키면 그는 하나님이 또다시 세워주신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꼭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